전력 먹고 끝낼 생각 레오나 뒤에 붙을 것 같은데 이거 무조건 레오나 나 찾으러 왔다 이거 미안하다 이거 딜 내가 끝돼지 일로와 레오나 일로와 너 내가 잡아 선물이야 일로 와봐 와봐 나 말아줄게 말아줄게 제약되었습니다 굿 애니비아 360만점 애니비아장이 딱 두 명 있거든 이 에달이라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우랑님 있어 딱 두 명 그 두 명에서 지금 순위 달리기 하고 있거든 서로 누가 1등인지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더 높아 이거 신발을 좀 빨리 갈게요 어 포식자야 포식자 신발 좀 빨리 가야돼 여는 빨리 올려버리고 안될 것 같은데 그거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일로와 너무 빨라 일단은 진 전멸 빠졌고 상대가 오는지 아는지 봐야돼 이거 애니비아가 안보이면 올 가능성 좀 있는데 안한다 포기했네 깔끔하게 Q로 먹을텐데 이거 애니비아 나 그냥 스킬 써서 CS 챙겨야겠다 나 그냥 이거 신속신 갈게요 신속신 애니비아 상대로는 신속신을 빨리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근데 우리 모르가다 정글이네 아 스킬 스케잇콩 유도한 절대 안 쓰네 그냥 와드 하나 할게요 자르반의 갱을 봐야되기 때문에 우리 정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도를 봐야돼 근데 무조건 들어오긴 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우리 팀 뭐야 마순팔 나이스 나이스 우리 팀 뭐야 다르바 위에 보였어요 신속심 한 번에 뽑을 때까지 돈 좀 관리하자 한 라인 이거 딱 밀고 한 번에 싹 밀고 아래 무빙 쳐주자 이거 상대의 바텀 지옥이다 이거 아래 무빙 치고 집 그러면 얘네가 불화돼서 이 라인을 못 밀어 미네 텔 한 번 아낄게요 이거 쌈 길어지면 상대도 텔 탈 수 있어 나이스 바텀 다이브가 살짝 볼만한데 이거는 내가 애니비와 텔을 끊을게요 그냥 셋이서 될 것 같아 애니비와 텔을 내가 끊는 게 맞아 할라 그러면 어 어 아군이 다녔습니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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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 어 넌 포식자냐? 난 궁있다 인마 어딜 이러고 은근슬쩍 탑겐가면 잡아 뭔 말인지 알죠? 걸렸는지 한번 보고 은근슬쩍 한번 가면 잡거든 이거? 베인이 살짝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봐 밀어만 내도 돼 나 빼도 돼 돌아도 되나? 이 게임 내가 캐리한다 굿 근데 이거는 루덴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거 가자 루덴 한번 가봤는데 뭔가 부족해 루덴 뭔가 부족해 그래도 베인도 한번 밀어냈고 탑은 이러면 너무 좋은데? 티 한번 잡자 나랑 가자 가자 탑은 이러면 이 게임을 해야지 그 게임은 이 게임은 얘네 설마 나 플랫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? 무빙 보니까 나 플랫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얘네 나 플랫이 있어 진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 봐 내 애들 나 플랫이 없는 줄 알아 한타 끝나니까 파운드 가자 밀어봐 치다가 이거는 베인이 오면 다이브야 안오면 다이브 안해 무빙만으로도 밀어내는 거거든 무슨 느낌인지 알죠 총식이 하나 가자 잭스 그대로 빼면 될 듯? 와드가 있는 게 아니라 미드에 있는 것 같아 있어도 그냥 내 움직임 보고 빼는 거라 근데 저렇게 빠지게만 만들어도 이득이에요 오 다르반 쇼 피해치로 무빙 잘 쳤지? 소식의 선택 어땠어 진짜 소식이 아니었으면 나 죽었다 인정? 소식이 아니었으면 나 죽었다 인정? 나 이거 존야 뽑고 싶은데 그냥 아싸리 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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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라인 더 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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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 아탑 죽으면 어떡해 솔직히 상대가 그 뭐냐 르블랑 같은 거 뽑았으면 좀 귀찮아 질 뻔 했는데 신들 하나 내가 막아야 되는데 얘네 이거 나 다이브 하려고 핥듯? 근데 존야인거 까먹지 않을까 여긴가? 레오나 뒤에서 나올 거 같은데 레오나 뒤에서 덱이 타는 거 같아 베인이 안 빼거든? 레오나 집 간네 너 여기서 골렘 먹고 있니? 일로 와봐 여기도 없네 레오나 집이야 아야 집 갔다 와야겠다 안녕 나 갈게 힐 쓰고 전력 먹고 끝낼 생각 레오나 뒤에 붙을 거 같은데 이거 무조건 일단 지원핑 찍어놔 티몬드에서 와달라고 온다핑 체크 레오나 나 찾으러 왔다 이거 미안하다 이거 딜이 내가 끝대지 일로와 레오나 일로와 이 안에 있어 너네가 잡아 선물이야 여기 와봐 와봐 나한테 와봐 나한테 와봐 하나 내가 막아줄게 나비 굿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어 호호 프로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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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는 레벨과 CS로 딜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템으로 딜하는 게 아니에요 미드는 레벨과 CS가 전부입니다 그 점 알아두세요 분당 CS 먹은 메이지는 이미 왕기가 끝난 겁니다 잠시만요 말 시킨 사람 나오세요 차례대로 쓰세요 지금 몇 명이야 말 시키신 분들 차례대로 줄 서세요 집중력 잃었잖아요 제가 게임 집중한다 했잖아요 저 칭찬한 사람 나오세요 저 칭찬한 사람 나오세요 프로젠 프로젠 한 사람 나오세요 저희 방 칭찬 금지입니다 칭찬하는 순간 죽어요 저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얘들아 전령 와 보여주는 거야 우리의 강함을 알겠지 던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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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면 다 딱박 뭐라고 뭐야 내가 사라져 볼게요 일단 우리 원딜 왜 죽었는데 그래서 쟤 진짜 바르츠 누가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? 진짜 못 봐서 그래 우우 박았다 바로 쏘는데? 얘네 그 애니비 없어 애니비 없을때 타워 밀어놔야 돼 하나 더 안 급해 우리 가자 이거 바론 가자 바론 미드 빼 말했어 나는 버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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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트 저는 텔포가 있으니까 스카타 텔포 타고 올게요 가자 얘들아 던지면 안 돼 진짜 어어 어어 오우 너가 맞혀 곰이 아니 가끔 아 너 혼자야? 아 아쉽네. 레오나 나온 거 말해줬었어야지. 그래. 아 근데 왜 이렇게 못 끝내 애들? 왜 이렇게 딜 견적을 못 보지 이거? 제 플레이. 방금 저의 플레이는 이해 안 갈만 했습니다. 고난이도 플레이였거든요. 굉장히 고난이도의 플레이였어요. 맞아요. 이 세상 그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플레이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. 어 얘네 손 진짜 시계 높네. 야 밀어. 아 밀어 이거. 가자. 자 이거 웨이브 끌고 가자. 포킹이야 포킹. 아 이거 저거 날라오지? 어? 정신 못 차리겠지. 밀어 밀어. 밀어버려. 계속해 계속해. 상대가 정신 나가게 해 그냥. 피해 피해 다 피해 그냥. 그래. 그래. 형님 딜 못하게 만드려면 말이야. 그래 와가 와가 와가. GG. 아. 미대차이. 승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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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.